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 내 기득권 세력을 일망타진할 것이라는 이른바 Q1원 음모론에 심취한 것으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공무원 부친을 살해하는 폐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극단적으로 스토킹하다 결국 총기를 난사한 전직 미 해군 출신 30대 한인 남성이 종신형에 더해 48년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법당국이 대대적인 인신매매 단속을 일주일간 펼쳐 500명 이상을 검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4번 연속 동결인데 아직 금리인화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121주년을 맞은 올해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 내 기득권 세력을 일망타진할 것이라는 큐어넌 음모론에 심취한 것으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공무원 부친을 살해하는 폐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미들타운 경찰은 어젯밤 올해 32살인 저스틴 머니 자택에서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머는 부친을 살해한 후 온라인에 20년 넘게 연방정부에서 일한 부친을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는 살해했다고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이민자, 소수자, 유색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하면서 연방수사국 FBI와 국세청 IRS, 연방법원 판사 등에 대한 공개 처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머니를 추적한 끝에 자택에서 100마일 떨어진 포트 인디언타운에서 체포했습니다 유튜브는 머니 올린 동영상을 삭제하고 머니 채널도 폐쇄했습니다 머니 부친을 살해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역 언론은 큐어넌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머니 낭독한 성명서가 큐어넌의 음모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시작된 큐어넌은 민주당의 최고위 인사들과 연방정부 내 기득권 세력의 이익 공동체인 딥스테이트가 정부를 통제하고 있다는 음모론에서 출발한 집단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에 출마한 것은 악마를 숭배하는 딥스테이트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결론 탓에 유사 종교적인 성격도 띄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패배 후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여전히 큐어넌은 사회 곳곳에서 유지되며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극단적으로 스토킹해오다 결국 그녀의 집에 총기를 난사한 전직 미 해군 출신 30대 한인 남성이 종신형에 더해 48년형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전직 미 해군 출신 제르미 탐문스는 낯선 사람이 발사한 총 4발에 온몸이 상하고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워싱턴 DC 근교 알렉산드리아의 한 아파트에 초인종이 울렸고 나가보기 위해 계단을 올라오던 탐문스가 총격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총격범은 역시 해군에 근무하던 동료인 34세 한인 이재영 씨로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카운티 배심원단은 이 씨의 7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에 더해 48년의 추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제니 밀스가 다른 사람과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고 그녀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그녀의 노트북과 소셜미디어에 접근하는 등 집요하고 극단적인 스토킹을 벌여왔습니다 수사관들은 총격 사건 당시 미 해군에서 7년간 복무 중이었던 이 씨는 탐문스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의 자동차 구입을 돕기 위해 그녀의 집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에 앙심을 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탐문스와 전 여자친구가 있던 집 창문 밖에 자리를 잡았고 초인종을 누른 후 탐문스가 보이자 공격용 소총으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탐문스는 몇 주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고 수차례 수술을 받으며 몇 달간 병원 입원 신세를 지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 씨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그의 전 여자친구가 이 씨에게 통화하도록 시도했지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가 총격을 가한 후부터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6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탐문스는 이식 수술을 받아 다시 식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직장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사법당국이 대대적인 인신매매 단속을 일주일간 펼쳐 500명 이상을 검거했습니다 LA 카운티 쉐리프국은 연방과 주, 로컬 지역의 95개 사법과 치안기관들이 공동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 주 전역에서 인신매매의 연루 범죄자 검거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구조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작전 결과 성매매와 성착취 용의자, 성구매자 등 539명을 체포했습니다 또한 54명의 성인과 11명의 청소년 피해자를 구조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14살 소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작전기간 LA 카운티에서는 성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이 잠입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쉐리프국은 이를 통해 성범죄자로 등록된 2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쉐리프국은 인신매매와 아동착취는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흉악한 범죄로 검거된 사람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연 5.25에서 5.5%로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인상한 이후 4번 연속 동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 최대 2%포인트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가와 노동시장 등의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진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게 이번 동결의 이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3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 같지는 않다고도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주저하는 건 예상보다 강한 소비 등 경제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소비가 예상보다 강했고 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인 건수도 900만 건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소비와 노동시장이 뜨거우면 물가 상승률을 다시 높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장 일각에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보유한 채권 두모 줄이기를 숙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던 것도 어긋났습니다 이에 따라 다달이 800억 달러씩 줄여오던 양적 긴축도 이어갑니다 파월 의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위아래로 움직이던 금융시장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하는 발언에 주식시장은 낙폭을 키웠고 달러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한인은행들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벤커브오프는 4분기 순이익이 6.7% 늘어난 2,648만 달러로 주당 22센트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월 전략적 조직 개편 비용이 아니었다면 순이익은 3,830만 달러와 주당 32센트 순이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벤커브오프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탄탄한 자본 상태를 유지 중으로 자산 건전성도 향상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벤커브오프 이사회는 주당 14센트의 현금 배당도 결정하였고 지급 대상은 올해 2월 9일 주주명단에 있는 주주들로 2월 23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CBB뱅크는 연간 순이익이 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은행은 총 예금이 1.8%, PCB뱅크는 14.9%, US메트로뱅크는 8.9% 증가했습니다 5%대의 기준금리가 지속되면서 향후 한인은행들의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개선 방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121주년을 맞은 올해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오전 회의 정식 안건논의에 앞서 캐슬린 박어 슈퍼바이저와 미주 한인재단 관계자들이 위원회장 앞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박어 슈퍼바이저는 미국 내 200만 명의 한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LA 카운티에 집중돼 있고 문화사회 다방면에 걸쳐 한인들의 혁신과 기여가 좀 더 나은 사회로 이끌었다며 기념사를 이어갔습니다 K-POP과 K-바베큐 등 일상으로 확대된 문화적 기여 외에 과학, 의료기술 혁신 분야에서도 한인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기가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LA 씨와는 별도로 인구 천만 명에 달하는 광역 LA를 관할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주 한인의 날을 선포하고 기념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언론들도 이번 한인의 날 기념 행사를 기사로 비중있게 다뤘는데 LA 카운티 정부와 퓨 리서치 센터 조사를 인용해 LA 카운티를 중심으로 한 남가주의 80만 명 LA 씨와 카운티 도심 지역에만 32만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인 비영리단체 미주 한인재단의 활동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 대선 승패를 결정할 주요 경합지역 7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미국 내 선거 경합주로 꼽히는 7개 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 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2%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8%입니다 바이든이 6%포인트 뒤진다고 나온 건데 오차범위 밖 열세가 나타난 겁니다 제3후보를 포함해 선거가 다자구도가 될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35%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로 두 후보 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의 쟁점이 될 이슈로는 이민 문제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어느 선거보다 높았습니다 응답자 13%가 투표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민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는데 이 문제에서 트럼프를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은 52% 바이든을 언급한 사람은 30%에 그쳤습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몰리면 국경을 닫겠다고까지 말하며 부랴부랴 표단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하원 상임위에서 이민대응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까지 통과시키며 바이든 정부의 이민책이 너무 오르다고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 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는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중요한 변수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트럼프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대학 헤리스 공공정책대학원과 AP 전국여론조사센터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납세자의 3분의 2가 연방소득세로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성인 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지방재산세가 5명은 주 판매세가 너무 높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나 지방정부 등이 거둬들인 세금이 납세자들을 위해 잘 사용되고 있다고 신뢰하는 성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세자 4명 중 1명만이 연방소득세 주 판매세 또한 지방재산세를 납부해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3명 중 1명은 혜택의 가치가 낮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연방소득세 납부자 중 절반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정부 서비스를 더 적게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3분의 1은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지금과 같은 세금을 내겠다고 답했고 16%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세금 인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0명 중 2명만이 지역재산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매우 또는 잘 이해한다고 답했고 주 판매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4분의 1만이 연방소득세 계산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외동포청이 국적법조항 개정과 입양인 시민권법 재정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외동포청은 제외동포정책위원회를 열고 제1차 제외동포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선천적 복수국적 등 미국에서의 입양인 시민권법 재정 지원, 해외에 장기 체류한 한인들이 한국 전화번호 없이도 한국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고 한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예산 증액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외동포청 설립 후 첫 회의로 위원회는 외교부, 제외동포청,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등 한국정부 관계기관뿐 아니라 민간위원까지 포함해 구성됐습니다 기본계획은 제외동포정책 강화체계 설립, 제외동포정체성 함양, 국격에 걸맞는 동포보호, 지원 강화, 한인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 등 5개의 정책 목표로 구성됐으며 14개 중점과제와 99개 세부과제도 포함됐습니다 주요 과제 중에서도 한인들의 거주 국가에서의 지위를 높이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한인들의 불만이 큰 만큼 국적법 조항 개정과 복수국적 인정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하향하는 것을 관련 부처와 본격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 운영 지원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최근 유저지주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지역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의 입양인 시민권법 재정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의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인 입양인 단체 활동도 지원하며 추방위기 입양인들의 한국 정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인 동포들이 한국에서 손쉽게 각종 제도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제외동포인증센터를 구축해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전자여권 등 비대면 신원 확인을 통해 한국 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24시간 제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 역이민한 동포를 위한 교육과 상담센터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한글학교 운영비 예산은 2023년 140억 원에서 2028년 190억 원으로 늘리며 차세대 동포모국 초청 연수 역시 같은 기간 1,5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한인 네트워크 교류를 확대하되 우수한 한인 동포는 국가 인재로 관리해 정부 주요 직위 등 인선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대형 유통체인 월마트가 오프라인 매장을 다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월마트는 오늘 향후 5년간 전국에 점포 150곳 이상을 신규 개설 또는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는 점포가 없었던 지역에 새 매장을 개장한 것 외에 일반 매장을 대형 매장인 월마트 슈퍼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월마트는 아마존의 온라인 공세에 맞대응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채널 확대에 주력해오면서 오프라인 매장 수를 늘리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월마트는 연내 점포 12곳을 신규 개설하는 한편 일반 매장 한 곳을 월마트 슈퍼센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월마트는 전국에 약 4,700개 매장을 운영 중으로 이들 매장은 최근 성장하고 있는 월마트 전자상거래 판매 채널에 물류기지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농민 시위가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트랙터로 막은 데 이어 농산물 시장을 점거하려 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 최대 국제 농산물 시장까지 10km 거리를 남겨둔 지점 프랑스 동부와 남부에서 올라온 트랙터 시위대가 이 시장으로 통하는 길을 사방에서 봉쇄했습니다 파리 외곽을 포위했던 시위대가 이 시장으로 방향을 튼 건 저렴한 외국산 농산물 수입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시장 입구에 경찰과 헌병 수백 명을 배치하고 장갑차 벽도 세웠습니다 이곳이 막히면 유통업체나 식당 등으로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입구 봉쇄를 시도하던 농민 15명이 교통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시위대는 한 대형 유통업체 창고에 침입을 시도했다가 이 과정에서 79명이 체포됐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과 벨기에 등 유럽 각국에서 농민 시위가 거세지자 유럽연합이 농업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EU 집행위는 유럽 농민들의 불만 사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면세 조차와 관련해 대상 품목의 수입량이 지난 2년치 평균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보호를 위해 휴경지를 4%로 해야 한다는 의무도 올 한 해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들 조치는 EU 전체 27개국에 최종 합의가 있어야 확정됩니다 마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기자1호 한글자막 by 한효정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